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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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거 피가 오라니 그냥 온 놈이 온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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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좀 돌아오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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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가는 소리 하지마랑 우영밭띠 물꼬랑도 미리 토설령 살피고 아이고 저 창고에도 저 쇠떼 손보라보라 시민 그자 들어가면 더 크게 덮어보라 시민 비오라도 주들지 않을건지 비만 올라가면 저리 물 들어가카보든 그자 무사 그 쇠떼로 종구민 미신 물이 들어가고 말을 내도 물이 미신 보름이냐 쇠떼로 쇠떼로 아니존가도 쇠떼이신데 녹실한 손잡이 달랑달랑 상한거 온 3년되어가면 저 문도 쇠떼 큰게 여러 점수 가기 난 넌 절로 물들어가면 문안종강 물 들어간다는 또 아이고 말자 창고에 가면 만홍도 늘어놓고 저 양파도 저거 저거 질동이 하면 환마달이 가져온거 저거 몰려간다 몰려온다 저거 저 상어제 안역에 보관한 것도 놔두고 이것저거 창고에 가면 하간거이신데 그래 물들어 삐어불민 어떤거카보든 조두랑곤 논소리 우다게 걔난 이거 방송 트는 어른들도 보름이냐 문안종갈댄 에이구 말을 말아서 지나가 에이구 귀신어선 넌 에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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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신어선 귀신어선 귀신을 졸령 미식을 해가사 귀신도 울르고 커는거주 그저 안우어둠서 리모콤만 이래돌렴 차래돌렴 커멍 귀신어어 귀신어어민 아방귀신은 어디강 써둥 집이 오랑은 귀신어체 귀신어체 그 노래건 1절도 아니고 소절까지 불렴수가끼 나 미신마을 혼마디하면 아방귀신은 어디강 써둥 집이 오랑은 귀신어체 귀신어체 그 노래건 1절도 아니고 소절까지 불렴수가끼 네 불어 나 미신마을 혼마디하면 다다가 나 몸가정 나가 귀신했던 말도 못하나 뭐 이런 놈의 예청이 아이고 저 저 갈매기도 방간한 아이고 광우영님은 그 똘이 말이야 어디 미신 어디에 내라마는 미신 어디 난미냐 어디냐미신 난민감이신 쏘린간디이신 해외여행 보내준다라믄 모감지에 힘 딱 주면 험험험허는디 귀신이 날 수가 있나 아이고 그 자미식어미 논풀왕만 하고 그 어른은 참 똘조름에 참 대학공부로 연 의학연수로 유학으로 참 박사염이시고 여믄 그 졸음으로 그 신바람을 쭉쭉 그 예수가 강해유논 그런게 똘덕 공부하고 참고하이노 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참 하강거 아방생각해영 그거 불러왕하지 맙서 난 양 참 우리 아이들 밤만 그자 새끈이 매개지 난 어디십디가 영 아이들 졸음에 무시거 해외중개 어서논 난 난 지네만 썩 참 놈신디 손안이 벌리고 참 놈신디 죄짓지 아니에요 그자 인형만 썩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난 우리 아이들 고마워 배고 아이고 낯소고 부른 낯쥬만은 어떤 정차 크게 사람 신고 경의해집니다 미신말을 너믄 대화지기가 누게 그 불러온게 됩나 내세울게 쇄살을 꺼냐 가끔씩은 경의도 아이들 이거 허는건 사로마 부모에 놀게 해냈는데 미신말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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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참선용이원 저 소띠 누른 누랭이도 아니고 뭔 말하는 거 봐가믄 졸음없어만은 저 머신어른 성앙 거느림은 건넌 것도 예인 아닌 중 아람쥬나마는 사람이야 익은 볼일수록 점 고개를 숙인다고 미싱어슬 영 영 저 할 거 있어도 저 영 거 못하는 사람 심정도 헤아리고 점 나가 잘나도 잘난 걸 감추었을 때 그게 삐나고 크는 거죠 인형만 막 영이 했잖아 사람들을 보면 원 나 배랑 좋아해지지도 아니옵니다 이 사람아 딴 건 몰라도 지 새끼들 이거는 어디갖냐도 굳은 게 아니야 이 사람아 시가 뭐 그 사람이신 뭐 강미씨는 어디갖냄 맹팽하는 사람이야 나방도 그거무신 해외여행 보내주는 아이들 그거무소 영 저 불로왕만 하지마랑 우리 아이들 그게 착하지 않노 그게 어디갖 참 죄짓지 않노 인혁일토에서 참 성실너게 일내용 풍급받고 참 아이들 잘 키우고 걍허는 것도 참 해외여행 보내주는 것만이 참 그거 할 일이 있는 어디갖아 방도 인혁아 아이들 고갖 댕깁석에 우리 아이들 어디갖아 미신 그거 못할만이 허염수가게 이 사람은 미신 아이큐에 좀 문제가 있어도 하영있어 이 해청은 이거 난 도 다가 그 사람을 불로왕 허는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면은 우리 아이들 미신 뭐 어디갖 잘못된 구납나 그 자체만을 가져온 콧는거지 이 사람아 원래 부모에 낸게 새끼들 이건 놀기에는 그만이고 땅받 미신 뭐 뭐 뭐 불로왕 불로왕 미신 뭐 불렀기 미신 뭐 우리 아이들도 어디갖 거멍당기고 거고 우리 아이들 솔직히 딱 깐왕 깐왕이나마 나방이 형 나형 맹긴 작품이 죽음신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작품들 입고 갈게 다 그자 부모가 건허 낳은 아이들도 그만이 한거고 그만이 다 주어진 삶에 달 충실너멍 잘 살아가민 말도 미신 걸 더 바랬고 갈게 미신 말을 해가믄 영 대화 원? 어? 인형님 엄마한테 물어봐봐 혹시 임신했을 때 저 애기별 때 저 꽈배기만 먹으신가 미신 말을 나면 탁탁탁탁 대화져가지고 다다다다다 원 우리 어머면 꽈배기 형 모형 모둠으로 다 먹은 어머면 어머면 거느리지 마라 앙 금허곡 저 난냥 어디강 우리 아방이거 오썰 헐 거리가 이서시민 쪼끌 어? 나가 그 말이 무사 안 남함시나 했죠 아이고 놈들은 어디가민 인형 서방이 이치룩 했죠 저치룩 해주었죠 미시거 했죠 멍 실피들 이거 헐대 난냥은 딴 데선 기시비 아니 죽어도 놈들 참 서방이거 헤어가민 기시비 푹 죽어 그자 말수가 그자 쏙 줄어들어 봄미다기 인형 기시빨은이라도 더 놀아야될라구나 이거 아방이 인형 코를 말로 깨시리 이거 이거 아방에 대해서 이거 헐끄이요 수다 왜 울리는 거 외엔 아방 참 이거 헐끄이요 나가 말을 꺼면 나가 잘못이죠 그자 코를 말하시면 맞것 땡이는 일 좀 헙서 내지는 아방으로 돌리는 인형을 나 피도왕 곧는 나가 아이고 저 돌나르랑 많이도 못헌 머리죠 나 머리가 오늘 어떠기엔 갈매기나방 출근을 못해 난 영토 오장 대사정 갈매기나방 거느리지 마라게 각실도 못적이게 해 경애도 나만 안티크디만요 안식처가 어서이상 이처룩사름을 저 보리 타작하듯 타작하는 애청이 집에서 타작을 허는디 어땠냐고 오늘은 음악도 안 내려갑시지만 아이고 아방도 돈내양 급히 먹고 돈내양 밥먹으면 나도 오사장님 해요 안 나쁘다게